코로나19와 함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일상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 사용이 급증했습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구건조증입니다. 재택근무로 컴퓨터 보는 시간이 증가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며 TV를 보는 등 눈이 잠시라도 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화면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평소보다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고 눈물이 증발하게 되면서 안구건조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오랫동안 집중해서 보게 되면 집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 깜빡이는 횟수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거든요. 우리 눈은 눈을 깜빡이면서 눈 밑에 고여있는 눈물을 눈 전체 안구 표면에 발라주는 역할을 하고 또 눈을 깜빡일 때 눈꺼풀 테두리에 있는 기름이 나오는 구멍에서 기름이 분비되면서 눈물 위를 매끈하게 덮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눈이 떠 있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면 눈 표면이 마르게 되고 공기 중에 노출되게 되고 그러면서 눈 피로도가 증가하고 심한 경우에는 안구 표면에 얕은 상처들이 생기면서 통증이나 이물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실내에서 난방을 틀고 밖에서 찬바람을 쐬게 되면 눈을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디지털 기기 사용과 맞물려 안구 건조증을 심각하게 만듭니다. 증상에는 눈이 침침해지고 이물감, 잦은 충혈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시 휴식 시간을 갖는 것과 눈 깜빡임을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런 식의 휴식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자발적으로라도 눈 깜빡이는 것을 계속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눈을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정확히 맞닿도록 깜빡이지 않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꼭 눈을 깜빡일 때는 윗눈꺼풀과 아랫눈꺼풀이 맞닿도록 조금 더 신경 써서 의식적으로 눈 깜빡임을 규칙적으로 해주는 연습을 해서 습관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 모니터라든지 핸드폰에서 나오는 청색광,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루라이트도 안 표면에 여러 가지 염증 물질들 분비를 유발하고 축적되게 하고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주면서 표면에 상처를 유발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또 청색광을 차단하는 안경이라든지 스크린 필터 이런 것들을 장착하시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이 밖에도 집에서 손쉽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눈 주변을 따뜻하게 찜질하는 것과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는 영양제 섭취가 건조 증상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안구건조증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면 각막이 손상되거나 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했다면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CNB 뉴스 안혜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